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깃진의 장용진입니다. 김태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죽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정도밖에 없는데요. 우리 사법체계가 기득권층에게 특별히 무능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이 좀 더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정말 해야 할 수사는 뭉개버리는 검찰의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하깃진 오늘 첫 번째 소식 역시 검찰의 석연치 않는 수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혐의는 사전수뢰죄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전수뢰죄로 돈을 받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문위원인 김모 씨의 동생이 중고차 매매업체인 장모 씨한테서 돈을 받았다. 그렇죠. 그 당시에 김 씨가 선대본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장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일단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선거자금이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굳이 뇌물죄를 적용했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대가성은 있다 이 말이죠. 뇌물을 받았다는 김 모 씨, 김 씨의 동생이 뇌물을 받은 건데 김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그런데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자문위원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뇌물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나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해요. 공무원이어야만이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뇌물죄라는 것은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인 경우에만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우리 김태현 기자가 말했듯이 정당의 시당 자문위원 혹은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동생은 더더구나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된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한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돈을 결국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동생한테 준 돈이거나 김 씨한테 준 돈이라면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갖다 붙여봤자 정치자금법밖에 안 되는 건데 굳이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이 결국에 송철호 시장한테 흘러갔다. 이거를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송철호 시장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곧바로 다음에는 송철호 시장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도 볼 때 송철호랑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송철호 시장한테 가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 재판에서 이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고 두 달을 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건가가 부분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애초에 수사의 출발점이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함형 수사였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청와대 함형 수사가 정치자금으로 뛴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는 아직까지 경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방송을 내보내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즌 되면 혹은 경장 발부 여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막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는 청와대 함형 수사 그러니까 여당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함형 수사를 했다. 그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뇌물사건으로 태웠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 보면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보고 별건 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상 검찰이 함형 수사를 파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니까 뭐 딴 거라도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든 송초로를 잡아뜨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는 굳이 못 가더라도 송초로까지 잡아뜨려야 되겠고 그래서 뭐 없나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상당히 좀 이상해. 네. 그리고 지난해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러면 빠른 시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규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소가 된 이후에 보강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별권 수사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검찰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신병부터 확보해 놓는 거예요. 붙잡아 놓는다 이거야. 구석부터 지켜놓고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말만 해. 나머지 물이 갈아서 할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을 쓴 겁니다. 또 별권 수사. 이게 별권 수사가 괜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사를 하다가 결백함이 밝혀졌으면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 자체를 명분을 계속 만들어두기 위해서 다른 걸 무조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 이거입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근데 그저까지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사실. 사이가 좋았는데 모르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제가 모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 참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열심히 한다. 문제가 수사를 딱 하다가 수사를 하다가 보면 수사가 막히면 옆을 판다. 그래서 또 막히면 또 판다.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판 거 가지고 종합을 해본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시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뭔가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수사를 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소위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방식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놓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검찰은 일반 시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굉장히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검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정말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적인 과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이걸 대충 보고 이렇게 치고 나오라고 내가 한 거지 녹화된 걸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원에서는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의기억연대가 하고 있는 해명은 별로 들리지 않고 계속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정의기억연대는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검찰이 지난주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회계 책임자와 사무총장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국고가 투입된 곳이지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만큼 빨리하네. 진짜 빨랐습니다. 6일 만에 시작을 해서. 고소고발이 나온 지 6일 만에 고소고발도 참 글쎄 이게 뭐 고소를 한 곳도 참 애매한 곳이었어요. 고소전문시민단체가 있는 모양이던데 증거가 언론기사밖에 없으면 일단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시작해서 명확한 증거를 찾겠다라고 가버린 거니까 의혹만 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언론기사만 가지고 고소고발장을 내면 이걸 각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 참 답답한데 문제는 사실 언론들이 더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보도를 내느냐 하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심지어는 유명 당선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속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려고 뭐라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수사를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이 되네요.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유명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지금 검찰에서는 속도를 신나게 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유명 당선자를 구속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유명 당선자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도 일정한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만 공식이라는 게 뇌물은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보통 구속영장을 쳐요. 요즘은 조금 내려가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2, 3천만 원은 돼야 돼요. 횡령과 배임은 액수가 기본적으로 억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횡령과 배임이 3억 이상이 넘어가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당선자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액수 다 합쳐봤자 억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의심스러워요. 구속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는지도 지금으로서는 쉽게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자들이 먼저 윤명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런 고발이 안 나오고요. 해외 연대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도 윤명 당선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횡령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근거도 없는 상태이고 배임 정도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배임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횡령은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착복했다. 개인적으로. 이게 횡령이고 배임은 뭐냐면 내가 착복한 건 아닌데 내가 맡고 있는 단체에 있는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 이게 배임이거든. 임무를 배신을 해서 맡은 임무를 배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 내가 어느 단체의 대표면 내가 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단체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야. 그래서 이름이 배임이야. 임무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회의록이나 기록들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배임 혐의가 나오면 결국에는 다 문제가 돼. 왜? 보니까 이사회를 다 거쳤어. 네. 그러면 배임이 대치로 다 무죄가 나와요. 저희도 지금 정의원에 가서 계속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당시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는 활동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초빙한 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좀 억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건 같아. 그런데 얘들 뭐 알고는 뒤지는 거예요? 정의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아끼긴 하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컴퓨터를 포렌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컴퓨터 포렌식을 하면서 먼저 한 말이 정의원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까? 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좋네 뭐. 그리고 회계 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검찰이 정의원 관계자들한테 그러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되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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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가져가야 돼요? 라고 했다고?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뭘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 다음날 사실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길어녹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을 갑자기 했잖아요. 그걸 왜 한 거예요? 여기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쯤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반쯤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2시 정도 됐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정의원 관계자들이 검사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저희가 그 자료는 저기 할머니가 거저고 계신 평화의 우리집 평화의 우리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검찰 그 당시 그 다음날 검찰의 해명을 보면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분들이 우리가 이거 할머니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정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의원이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30년치 이 영수증을 다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이 비좁아. 그러니까 어디다 뒀다? 할머니 계신 거주지 거주지 지하실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와가지고 저 우리 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영수증 넘어야두고 했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그거 어디 있는데요. 저기요.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료가 부정한 거라든가 불리한 거라든가 정의원 쪽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얘기를 안 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이 그게 거기 있거든요. 갖다 줄게요. 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압수수색 영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그림 맞추기라고 밖에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검찰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는 척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빠져나가니 거기서 나만 거기에 빠뜨리고 말은 내가 내가 이 말 유도는 시켜내고 거기서 알았어. 왜냐하면 이거를 당장 확정조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정의원 관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검사님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요. 믿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사실 정의원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 여러 가지 의혹들 언론이 주로 제기를 했는데 거의 다 해명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거 현금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집을 다섯 채나 샀다. 이거는 개뻥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이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현금으로 집을 다섯 채나 사 이게 뭐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집을 이사를 다섯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사를 다섯 번 했는데 다 집 가격이 얼마냐 2억 정도예요. 2억 대 그래서 이거 팔고 일로 가고 이거 팔고 일로 가고 한 거야. 그러면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 대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요. 보통 집을 늘려가면 대출을 받잖아.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민단체 상근자한테는요. 안 줍니다. 대출. 네. 우리 기자들한테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월급 짜다고. 그런데 시민단체한테 주겠어요? 그나저나 너 어떡할래.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아 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관계자님들 보고 계시다면.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 때문이죠. 사실상.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화를 내시고 있기도 하고 유명한 당선자를 보고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얼마 전에 수요집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수요집회나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에서 열린 수요집회는 또 가셨더라고요.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여기 영상은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할까요? 어. 많이 늘었다. 시위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시위장 그러면서 저의 손혜상 옆에 앉습니다. 손혜상 옆에 앉습니다. 손혜상 옆에 앉습니다. 손혜상 옆에 앉습니다. 자 할머니 오셨어요. 라고 하죠. 지금 사회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당황을 했어요. 오실 걸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손혜상 함께 여행을 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저희가 대구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대구 228 공원에서 열린 대구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는 정의원의 30년 투쟁을 우리가 지켜낸다 라는 구호까지 외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호를 외칠 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죠. 이게 글쎄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참석자분들이 갖고 있는 보여준 행동이 지금 정의원의 모습이랑 똑같은데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할머니를 되게 반가워해요. 시위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랑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은 할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주먹 악수를 하고 가기도 해요. 이게 있는 제대로 해야지. 할머니 할머니 건강하이소이 건강하이소이 그러면 할머니가 끄덕끄덕 하세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저간의 사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에서도 할머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의원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와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저 저는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좀 슬픕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가 이 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혹여 저희가 하는 한마디가 할머니한테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들께 그래도 정의원 관계자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리고 혹시 저의 이 말을 가지고 극우 세력 친일 세력들이 악용을 할까 봐 저희가 참고 있는 겁니다. 부디 저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경심 교수 제 1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참 많이 됐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매주 목요일에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부산대 의전원 이라고 하면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씨가 합격한 곳이잖아요. 오늘 두 명의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한 공통적인 말은 같습니다. 동양대 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이 면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나온 증인이랑 오후에 나온 증인이랑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는데요. 표창장이 허위라면 이라는 검찰의 전제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결론적으로 면접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다. 오늘 1부 신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창장이 허위라면 합격을 했겠느냐 그 말에 당연히 불합격이죠.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유도신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고 유도신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허위라는 걸 알면 합격시켰겠어요?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위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이렇게 질문을 짜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검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도 가능하죠. 너무 많이 늘었다. 요새 김태현 기자가 나날이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증언도 나왔나요? 표창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기소개서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앞에 나왔던 인턴 활동 이런 게 적혀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교수가 한 말은 블라인드 면접 그거에 대해서 란에 나와있는 내용들에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한 건 아니고 그 질문이 짜져서 온 걸 가지고 구술 면접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막힘없이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짜서 교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보고 물었는데 얘가 술술술술술 답했다. 그러면 다 했나 보네. 이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사실 대학에서는 얘가 진짜 허위로 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서류 면접에서는 주로 서류 시험 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점 같은 걸 봐요. 학점 학점 같은 거 밑 점수 이런 거 봐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학교 좋은 데 다녔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시켜놔. 일단 걸러낸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거 했다.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이렇게 물었는데 답을 술술술한다. 그러면은 허위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허위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걸러내냐면 2차 면접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앞서 공주대 인턴도 그렇고 논문 초록이나 논문 직접적으로 권위 있는 논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활동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교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교수들이 그 내용을 듣고 최고점을 줬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최고점을 줬다곤 하지만 최고점하고 최대점하고 점수 차이가 2, 3점밖에 안 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당락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3차에서 다 결말이 나왔다는 거고 어떻게 보자면 점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점수 이걸 가지고 당락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의전원 교수들 모두 이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럼요. 그리고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험 번호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조민 씨인지 누구의 딸인지 조국 교수의 딸인지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해 지금까지 조국의 딸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점수를 잘 준 거 아니냐 조국의 딸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렇게 허위라는 걸 알면서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걔가 조민인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아니 조 씨는 한 명뿐이고 더군다나 외자도 한 명뿐이고 그렇던데 그러면 조국 딸이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었어요 이게 2012년 2011 2014년이죠 2015학년도 대입이었으니까 의전원 입학이었으니까 근데 2014년도라면 당시를 이제 다 같이 복귀를 해보면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교수의 딸이라는 게 오히려 불리한 거죠 그렇죠 나 같으면 불합격이다 너 조국 딸이야? 야야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상결시키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보면 지금까지 오늘 증인으로 나왔다는 의전원 교수님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표창장 같은 거 별로 영향도 없었고 심지어 봤는지 안 봤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소개서도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질문만 봤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조민인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재판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방해 없는 업무방해 혐의라서요 업무를 한 혐의 때문에 기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표창장 위조니 현이턴 증명서 위조니 이게 최종 목적이 뭐냐 대학원 입시 의전원 입시를 위해서 쓴 거니까 이거는 의전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 혐의거든요 그런데 위조인지 뭔지 일단 제껴두고 어쨌거나 나 본 적도 없어 그랬으면 이게 방해가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게 사실 재판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앞에 나온 서울대 의전원 교수로 했잖아요 1차 합격만 했는데 이 표창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알기로 상식이잖아요 사실 자소서라고 안 하고 자소설이라며 자소설이라고 그러는다며 어쨌거나 자소서에는 뻥이 많다는 건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힌 말을 가지고 물어봐 그래서 말을 잘하면 어 이거 자소설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표창점 몇 개 더 받았다고 해서 뭐 인턴 몇 번 더 했다고 그래야죠 그게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글쎄요 그게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럼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재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재판이 되는지도 사실은 보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가 겨우 한다는 게 고등학생들 인턴 증명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요즘 우리 사회부의 인턴을 맨날 놀립니다 사회부 인턴이 조금 일찍 퇴근하려고 하면 너 인턴 증명서에 허드레님 말 했다고 써준다?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루 8시간을 채우지 못했음 뭐 이렇게 퇴근시간 5분 전에 나갔다? 뭐 회사 출근한 다음에 양치질 하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협박을 하고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허위로 이제 그 뭐랄까 인턴 증명서나 표창장을 제출했다면 이거는 자퇴를 시켜야 되는 사유 아니냐 불합격 사유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 조민 씨 조민 씨의 어린 시절 친구나 한영회고 친구분들도 제1저자 논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시대에 있는 의전원 그리고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곳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논문 저자로 올라갔다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여를 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몇몇 교수님들은 내 논문에서 대부분 다 내가 썼는데 나 빼고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은 조민이었다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과장은 있을지언정 허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예요 좀 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허위는 아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허위니까 불합격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요 그리고 애초에 교수님들이 너가 이렇게 논문 제1저자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네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한다면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거 기재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기재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참 검찰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사건을 끌고 가고 있고요 자 어쨌거나 오늘 증인신문을 끝으로 해가지고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증인신문이 다 끝났죠 검찰 측 증인신문은 끝났습니다 검찰 측 증인신문 끝났고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차명 계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경심 교수가 다니던 미용실 원장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원장의 계좌 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빌려와가지고 거래를 했다 차명 계좌 거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증언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증언 계좌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증권 게 있고 하나는 대신증권 또 하나는 하나증권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개는 자기 거라고 계속 말 주장을 했고 하나 삼성증권 거 부분은 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재판 오후 재판에서 차명 계좌랑 관련된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경심 교수의 정경심 교수가 오지랖 넓은 동네 좋은 언니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명 계좌라고 하는 삼성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미용실 원장님이 앞으로 아들을 키울 때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내가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이걸 운용해주는 일종의 펀드매니저를 해주겠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미용실 원장님이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하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줄게 네 계좌 주면 내가 돈을 벌어줄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도 이분한테 내가 여동생이 없으니 너를 여동생처럼 좀 대해주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WFM에 투자가 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실제로 WFM에 투자를 한 돈은 많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정경심 교수가 이분한테 설명을 한 거 그리고 증언으로 나온 것을 종합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익이 나오면 너의 것 그리고 손실이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야 그런 누나 없니 나는? 하하하하 네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우리 저 김태현 기자 기사를 잘 씁니다만 기사를 하도 못 쓰니까 야 피크 갖고 와봐 내가 네 이름을 기사 써줄게 네가 이걸 기사 써 네 거라고 해 근데 만약에 소송 걸리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특종상 받으면 네가 받아 특종상은 네가 받아 소송 걸리면 내가 나갈게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게 차명은 아니지 그럼요 이게 차명으로 볼까 남의 통장으로 남의 계좌로 했으니 차명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차명으로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정말 많이 베풀려고 했을 뿐이지 그걸 차명 계좌 차명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자기가 이익을 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익을 봤어야 문제 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통장 아니잖아 라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껏해야 뭐 과태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 재산으로 삼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차명 계좌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재산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록 남의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했을지언정 이게 내 재산이 될 게 아니라 네 재산이 될 거였으면 이거는 재산을 숨긴 게 아닙니다 그럼 기껏해서 뭐다? 과태료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헤어디자이너분이랑 정경심 교수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맞춘 적도 없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래도 좋은 일 해주려다가 네 이렇게 오히려 온팡 뒤집어 쓰게 됐네요 그리고 이 미용실 원장님은 정말 자기로서는 정말 소중한 인맥을 하나 읽게 된 셈이 됐네요 사실 이 분이랑 뭐 사이는 이제 나빠질까 싶긴 하지만 그 정경심 교수의 이 뭐랄까 좋은 언니 좋은 부모 같은 마음이 이전에 나왔던 그 조교한테도 좀 베풀어졌거든요 그 조교가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를 이제 정경심 교수랑 대화를 많이 했고 정경심 교수가 그 학생 그 조교가 대학원생이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랑 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경심 교수는 이 미용실 원장님도 그렇고 조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와주려고 했던 그 노력을 검찰이 왜곡해서 이것을 범죄 행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네요 네 참형 계좌로는 이제 앞으로 증인 한 분이 더 나오실 건데요 그분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검찰의 주장과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기자의 단독 기사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그 내용을 제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기사를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증언대회에 서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났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가? 네 이제 지가 막 나보고 기사 사진 보내보이라고 그러고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네 이 기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오전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여부를 두고 검찰이랑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조사 당시에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검찰은 꼭 해야겠다는 입장이었고 변호인 측은 나오더라도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 혹은 자기 친족의 범죄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이렇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부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 근데 굳이 부르겠다는 건 뭐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변호인 측이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앞으로 판단을 좀 해보겠다고 여지를 두고 대화가 진행됐었거든요 오전 재판에서 근데 바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래요? 그럼 뭐 지문하려고 그래? 보고 내가 결정할게 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딱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오버네요 그럼요 그래서 잠시 뒤에 바로 기사가 삭제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이러고 싶을까 근데 이게 바로 삭제가 되고 이거 비슷한 헤드라인으로 조금 더 추가된 기사가 나중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속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이런 기사를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참 결국에는 오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의 오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렇다 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조민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검찰이 요구를 했다 그러죠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재판부도 한쯤 동조를 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던데 어떤 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재판부도 조민 씨에게 물어볼 게 많긴 한데 검찰 측이 작성한 이메일 등 증거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조민 씨를 부르고 동의를 하면 조민 씨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부가 동조한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6월 10일까지 검찰이 지금 증거 신청을 한 게 있잖아요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이 있는데 이거를 증거로 동의를 하면 조민을 부를 필요가 없고 네 뭐 그럼 동의를 안 하면 어쨌거나 불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경향신문에 보면 재판부도 물어볼 게 많아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부를 것처럼 하고 있는데 뉘앙스는 좀 다르네요 많아서보다는 많긴 한데 재판부도 물어볼 게 많긴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르려나 보다라고 했더니 꼭 그런 건 아니군요 네 많긴 한데 우리가 앞에 의견서 내주시면 판단을 해보겠다 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하면은 굳이 부를 필요도 없다 네 전혀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참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가 이렇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해서는 마치 정말 악의적인 악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 되면 지난주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주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리고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중에서 바로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과정이 제일 문제인데 잘 알다시피 제1모직은 원래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재용씨 같은 경우는 제1모직의 최대 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한 줄을 하나도 가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을 어떻게 합병하느냐 합병 비율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1모직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재용한테 유리했던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1모직의 가치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등장하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삼바라고 부르는 거 삼바 네 삼바 이걸 누가 삼바라고 불렀는지 참 하여튼 이 삼바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삼바가 미국 회사와 합작으로 무슨 제약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제약회사의 가치를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이걸 수조원대로 부풀려버립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부채는 빼고 유리한 것만 잔뜩 집어넣은 거죠 이래서 수조원대로 부풀리면서 제1모직의 가치가 푹 늘어나는 거야 상식적으로 삼성물산이 세지 삼성전자 주식을 10% 가까이 갖고 있으면 얘들이 훨씬 세야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걸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나중에 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로 드러나게 됐죠 삼성은 처음에 이 의혹을 모두 부인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고 삼성바이오로디스 공장 바닥에 숨겨놓은 증거물들이 들통이 나버립니다 대거 들통이 납니다 대거 들통이 납니다 심지어 서버까지 통째로 드러나버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문제가 드디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자 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 기사들 저희가 쓰는 기사들 말고 남의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은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자체를 이제 검찰이 공개를 안 했어요 그렇지 요새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웃긴 건 이 과정에서 같이 모의를 했던 옛 미래전 연락실 이제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뭐 실장이나 그 사람들은 다 공개가 됐다는 거죠 다 공개했지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빼고 나머지한테 다 덤통이를 씌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요즘 보도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1모직에 더 높은 평가를 한 거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되게 컸거든요 그렇지 근데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 사실 이게 국민연금 이 부분이 아직 뭘로 연결이 되었냐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준 거 이게 사실 이게 국민연금 이결권을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다 그걸로 이어지는 건데 국민연금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재용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부르는 건 다 공개하면서 이재용은 싹 빼버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재용을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럼요 그리고 재판부가 심지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우리가 봐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사실은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법적 권한도 없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이재용 봐주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아이고 이거 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검찰 수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된 거잖아요 지난해 9월까지는 정말 속도감 있게 팍팍팍팍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중단됩니다 뭐 한다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검찰이 전 인력을 다 조국한테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원래는 특위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경제범죄수사부로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요 수사부가 세 번이 바뀌는 겁니다 자 결국에 뭐냐면 조국 수사를 한다고 삼성수사를 팽겨쳐 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쯤에 무슨 얘기 나온지 알아요 어떤 얘기 나왔어요 조국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한간에는 분식해가와 표창장 위조는 동급이다 라는 말도 그렇죠 삼바 그렇게 보면 하드디스크 두 개 숨긴 거나 삼바 서버를 숨긴 거나 동급이 되어버리네 집에서 쓰던 컴퓨터를 숨긴 거랑 숨긴 것도 아니잖아요 김경록 씨가 그냥 갖고 가서 제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딱 그 무렵에 지금 정영식 판사가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뇌물 처음에 이 재판에서도 사실상 봐주게 한다는 아까 말하는 그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라 이런 얘기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심지어 검찰하고 재판부까지 짰다 검찰 재판부 삼성 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라 얘기 안 했어 네 저는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게 보통 보면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고 결국은 선고가 언젠간 날 건데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얘기하시던 말이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언젠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그만 범죄를 저지르 때는 사회에 기여했다는 얘기가 전혀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런 재벌 총수들이 하면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식의 항상 선고가 나와서 그렇죠 사실 노회찬 의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일생을 바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생을 바친 분을 딴 것도 아니고 판검사 이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공로가 있는 분한테 그런데 누구의 공로는 공로고 누구의 공로는 공로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이쯤에서 끝내자 이 말인 겁니다 구속은 안 할 거라고 보여져요 아마 기소는 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영장까지는 청구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검찰이 잘 만들겠지 발부가 안 되게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기술 걸렸다라고 하죠 기술이 걸린다는데 내가 500원 걷게 그럼 제가 500원 더 걸어서 받고 천원 따불러 간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걷시겠습니까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가 됐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바꾸는 이른바 사보임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권은희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헌법소원을 냈죠 내 권한이 침해됐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탁 붙어서 권한쟁이 심판을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침해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보임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법 통과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재 결정도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6개? 4개?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4개가 맞을 겁니다 4개? 4개인가? 너무 복잡해 어떤 거는 보니까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게 보니까 전원일지 각하 이런 것도 있던데 뭐예요? 이거 잘 설명 한번 해봐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하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보임을 했든 어찌됐든 간에 그건 니들이 침해된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권한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아니고 권한쟁이 심판 권한쟁이 심판 큰일 납니다 권한쟁이 심판 헌법소원은요 내가 내는 거고요 권한쟁이 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해서 내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권한쟁이 심판을 낸 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거는 다 각하 니들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신환 의원 권한이 의원이 낸 거는 아 5대 4 기각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봐도 딱 반반 나눠지는데요 5대 4의 의견을 해서 조금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면은 이제 5, 5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은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임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거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봤고요 특히 사보임 과정에서 토론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결정 그러니까 이거 기각을 한 주된 이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까지 사보임이 의원 개인의 동의가 없이도 이루어졌었다라는 점도 감안이 됐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5대 4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느냐 아래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절차상 하자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법개혁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회의 의견을 보면은 사보임이 되면서 오신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을 하긴 한 건데 오 의원의 사보임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오 의원의 사보임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그냥 목적 그것만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침해로 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과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두 의원이 반대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될 거기 때문에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게 절차상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게 4명의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였다 그런데 참 헌법재판소 이렇게 결정을 보면은 어려워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헌법전공이거든요 석사학위까지 있어요 나 내몰에 박사 과정 진입한다 나도 이제부터 그러면 박사라고 쓸까 봐 최성애 총장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교육학 박사라고 쓰는데 그러면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겠지 졸업하신 다음에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졸업하신 다음에 어쨌든 저도 헌법전공인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현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나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것을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판단을 내리셨으면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에 좀 더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로 알려져 있는 김경록 PB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김경록 PB는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빼내서 숨긴 혐의 즉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김경록 PB가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경록 PB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절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사실 김경록 PB의 혐의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절절함을 느꼈습니다 김경록 씨는 KBS 저널리즘 제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억울한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찰개혁은요 앞으로 국회 입법이라든지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개혁은 국민의 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깨음이 있는 힘만이 언론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김경록 PB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언론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영민 TV 김영민 TV 김영민 TV 김영민 TV 감사합니다.